소니 언니는 편안했고 오래된 정말 친구 같았다. 그리고 우석 오빠는 일단 키가 봐도 봐도 크다. 스쿠터 그때 제주도에서 탔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스쿠터 탔던 게 기억에 남아요. 오늘 TMI 아 오늘 불고기 먹었습니다. 일단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번 보시면 또 미소 하은 지 눈만의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